안녕하세요. 수업을 다 나오셨네요. 새벽까지 꽁찬 것 보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은 내년 10월 28일 날 시험 보는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험 날짜 예비 날짜가 공고 됐어요. 내년 10월 28일 10월 네번째 주 토요일. 그날로 공지사항을 어떻게 떴냐면 예비 공고가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이날 시험을 봅니다 하고 떴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월 28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았는가 알려드릴게요. 10개월 하고 27일 남았어요. 이 말 하니까 한 1년 남은 줄 알았더니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0개월이면 내가 공부를 한 9개월 정도 했는데요 하신 분도 있고 10개월 했던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한 1년 한 줄 알아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밖에 못해요. 공부는 시간적으로 공부를 빨리 맞추려면 이렇게 OX 연습 같은 걸 철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주차니까 전번주 3주차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건 3주차 복습이기 때문에요. 전번주에 수업을 들었어야만 이해가 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 요령만 좀 터득을 해 주시기 바라네요. 1번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치득세라는 걸 물어봤어요. 치득세는 그랬어요. 그래서 치득세의 성립과 치득세의 확정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성립이라는 단어와 확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성립은 준비하는 걸 말하고 확정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치득세는 언제 준비 들어가나요? 그러면 세금 계산 준비는 그 물건을 지득할 때 준비하고 그런데 세금의 계산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처럼 딱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묻는 질문이 어딘가를 보고 무엇에 대해서는 어떤 걸 찾아내는가 찾아내는가를 찾아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빨리 하셔야 돼요. 두 번째, 2번 지문은 치득세, 납세의 의무가 된다 그랬는데 세금을 낼 때 치득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요. 이 지문이 딱 나왔어요. 등기나 등록을 꼭 하면 치득세를 내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실상으로 치득하면, 실제로 치득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사실, 실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3번 지문 이거는 문제 낼 때 지목을, 토지의 지목, 땅의 이름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 봐요. 이름을 바꾸면, 이름을 바꾸면 치득세를 물리는가 안 물리는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해서 바로 치득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지목을 변경하고 가액이 증가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가액이 증가되면 이를 치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액이 증가되면, 그러면 이제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여기를 문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치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만 바꿔치기 하니까 여기가 바꿔치기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치득세는 언제 물려요? 그러면 치득세 뭐하면 물리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치득하면, 치득하면 누구에게 물려요? 물어보면 치득자에게 물리면 되겠죠. 치득자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그럼 틀렸어요. 이렇게. 그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5번 지문이 이게 33의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주체, 구조부, 치득자, 외의자가 가설했어요. 그럼 주체, 구조부, 치득자, 외의자가 가설했어요 이 말은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 뭔가를 설치하면 이런 뜻이에요. 건물, 이게 건물이에요. 전체 건물에, 그 건물에 치득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한다, 설치한다. 그럼 내 건물에다 뭔가를 붙여도 실제로는 세금은 주체, 구조부, 치득자, 건물 주인이 그 세금을 다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물에다가 누군가가 뭔가를 장착을 하더라도 장착을 하더라도 그 장착한 사람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에게 치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번 33의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런데 6번 지문은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들고 있는 재산은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물어보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있으면 그 중에 상속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는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겠는가요? 그런 거 아니겠죠. 상속인들 모두가 주장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상속인 각자. 상속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상속인 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맞았어요. 그러면 돼요. 7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7번은 32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지문인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푸는데 아찮은 순간에 잘못 정답을 체크해버리네요. 배우자 간에 교환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어가 볼게요. 부부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면 내 부동산과 배우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원칙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에 교환했을 때는 유상거래로 봐야 되는가요? 무상거래로 봐야 되는가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이에요. 원칙은 무상, 증여로 보는 거예요. 원칙은 증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을 하더라도, 부부 간에 교환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 경우는 유상으로 봐요. 증명이 되면 유상으로 보고 증명이 안 되면 그대로 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을 했더라도 교환했더라도 내 앞으로 등기된 물건과 배우자 앞으로 등기된 물건을 서로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했을 때 등기된 물건을 교환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대가가 입증이 됐다고 보는가 안 됐다고 보는가? 됐다고 봐야죠. 정부 등기부에 등기부상에 등재된 걸 서로 맞바꿨으니까 정부가 실제로 대가 지급이 있었다고 보고 이제 무상이 아니라 유상 거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할 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소 간의 거래는 먼저 증여로 의심을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바꿔치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8번은 법인 설립시네요.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되면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되면 그 설립시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는가?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는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취득한 걸로 안 봐요. 그래야 돼요. 설립시는 무조건 끝에 가서 없다고 가야 돼요. 설립시 없다. 설립시 있다가 아니라 설립시는 없다. 이런 식으로. 9번은 이 지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딱 하나의 지문 때문에 하나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 날짜는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는가? 이 단어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원칙을 모르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원칙이 아니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은 원칙은 그랬으니까 등길이 아니라 계약일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계약일이 되고 만약에 계약일 이전의 등길을 먼저 하면 등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등기가 아니라 계약일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X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민법은 점유 취득에서요. 민법에서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민법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이건 취득세를 물어보고 있는가요? 취득세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민법이 아니에요. 민법 규정에서 점유 취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점유하고 20년이 지나면 내 것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2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인정이 되는가요?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세법은 20년 뒤에 등기를 하면 등기한 그날을 취득일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유 취득은 20년 전으로 소급되는 게 아니에요. 소급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20년 뒤에 등기하면서 취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은 취득세에서는 등기한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개를 전번 주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바로 이런 지문들이에요. 이 지문 몇 개씩만 읽히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일은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오늘은 약간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페이지 90페이지부터예요. 오늘은 이제 교재 9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표준 세일부터 나갈 거예요. 약간 처음에 하실 때 약간 힘들어요. 오늘은. 오늘 약간 힘들기 때문에 이제 처음 세법으로 오늘 처음 접하시면 어? 세법이 이러나? 이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것은 그래도 1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1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그래서 1월달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잡아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세일부터 한번 가보죠. 취득세 세율 자체는 세율은 표준 세율입니다. 그래요. 표준 세율. 이 세율이 표준 세율이다. 표준이다. 표준이라는 말은 이 세율 자체가 변하는 세율이다. 그러는가요? 변할 수 없는 세율이다. 그런가요? 변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게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의 표준 키입니다. 그럼 저보다 큰 사람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적은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큰 사람은 황재원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전부 작아요. 제가 평준이다. 제가 표준이다. 그러면 전부 다 크면 황재원. 밑으로는 다른 선생님. 이러면 돼요. 그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전부 다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표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올렸다 내렸다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50% 범위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몇 프로 정도는 편차가 생길 거란 이야기인가? 그렇죠. 50%예요. 그래서 문제 내면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이거예요. 취득세라는 취득세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의해서도 가감이 불가능한 세율입니다. 틀렸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를 내고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까지 올릴 수도 있고 내려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예요.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인데 이때 표준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딱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여기를 60%로 바꿀 때가 있거나 60%로 바꾸거나 아예 가감이 불가능하다거나 이 두 개밖에 못 내요. 그래서 1번은 50%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예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봐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세금을 낼 때 저희가 너무 많이 부담시켜서 죄송해요 그런가요. 그냥 내세요 그런가요? 그냥 내세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 세율이 중복이 되면 그중에 정부는 높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가 낮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가 높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물건에 여러 개 세율이 중복 적용이 됐을 때는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는 높은 해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딱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세율이 중복 적용이 됐을 때는 그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틀렸죠? 딱 시험에 나오는 걸 미리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고 읽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통으로 외워가면 뭐 다 외워야 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번 질문을 딱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세금 내는 기계로 생각하네? 만만한 보험으로 생각하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럼 높은 거, 끝.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유물이에요. 그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했네? 그럼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취득하면 내가 전체에다 세금을 내주는가요? 내 지분만 내가 내면 되겠는가? 그렇죠. 내 것만. 내 지분만. 나의 취득 지분에 대해서만 그 취득 지분만 내 것으로 보고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체크하는 게 탈락. 하나, 둘, 셋, 끝. 그러니까 통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은 출제위원들은 딱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바꾸는 부분만 딱 잡아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1번에 동그란 1, 2, 3번에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이제부터 세율 암기를 할 거예요. 세율을 암기하는데 오늘 암기가 끝나시면 아마 기분이 좋으실 거고 아직 암기를 못 하시면 이제 다음 두 달 뒤에도 또 고생하실 거고 그래요. 오늘 암기를 해버리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암기 해버리시면. 이제 하나씩 한 보죠. 상속.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는 안 내야 되는가요? 취득세 내야 되는가요? 내야죠. 그러면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가 몇 프로씩 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나 지금 뭐지 않아서 상속 받을 일이 있는데 증여받을 일이 있는데 그럼 얼른 생각해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1,000분의 23이니까 여기에 2.3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1,000분의 23을 2.3%라고 그래요. 여기 2.3%예요. 그런데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1,000분의 28 그러면 2.8%의 세율로 과세해요. 그럼 이제 왼쪽 참고를 한번 봐보죠. 농지의 범위가 1번과 2번을 묶어서 농지를 하는데 농지 범위 그러면 다 일일이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농지라고 그러면 농지라고 하면 무엇을 농지라고 얼른 생각이 나는가? 논, 밭, 과수원 이런 게 농지예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목장까지를 묶어서 농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참고만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다음 중에 농지의 범위인가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건 안 내니까. 문제 내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농지 상속이면 몇 프로?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이면 몇 프로? 이렇게만 내는 거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은 몇 시고 먹은 뭐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 안 하시면 안 하면 좋아하실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암기 안 하시면. 좋아하실 분 누군지 아신가요? 알려드릴게요. 학원 온 자임이에요. 어차피 35회도 학원 해야 되니까. 좋아하실 분은. 그러니까 암기를 해가지고 학원을 떠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암기하면 너무 쉬운 거. 너무 문제를 푸는 순간 답이 그냥 바로 보이는 것들인데 암기 안 하면 아무리 쉬운 것도 답이 안 보여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세율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이제 증여. 증여도 일반적인 경우는 1,000분의 35, 3.5%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1,000분의 28, 2.8%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그럼 비영리 사업자 밑에 참고라도 돼 있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비영리 사업자 그러면 우리 비영리 사업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뭐 있는가요? 잘 모르는가요? 비영리. 정교단체. 교회나 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교단체, 정당 이런 게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일일이 비영리 단체를 열 걸 안 해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지 어느 교회가 어느 절이 어느 정당이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세율은 2.8. 영리, 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3.5. 그러면 개인들이 증여받으면 몇 프로겠는가? 3.5. 개인은 비영리 사업자 아니니까. 3.5.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 잡았네요. 상속과 증여를 잡았어요. 그럼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그랬는가?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개인들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단체가 증여받으면 2.8.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애우셔야지. 제가 나중에 애울 거예요. 나중에 언제예요? 애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냥 계속 익히는 거예요. 속단시키는 거예요. 원시 취득으로 가보죠. 원시. 원시라는 것은 누군가 소유권이 있었는가요?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가요? 나부터. 그럼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더라도 취득세는 내야죠. 그럼 원시로 취득했을 때의 세율은 1,000분의 28이니까 2.8%의 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원시로 취득하면 2.8%입니다. 자, 그럼 다시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개인들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단체가 증여받으면? 2.8. 원시로 취득하면? 2.8.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암기 못해요, 이거. 숫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오늘 할 거 10개밖에 안 돼요. 10개인데 오늘 중으로 해버려야죠, 이런 거.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세요. 4번, 5번은 똑같으니까. 4번하고 5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분할이에요.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합유, 총유물의 분할을 했을 때는 1,000분의 23, 2.3%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요.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합유, 총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2.3%의 세율로 과세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유상. 돈 주고 샀을 때, 농지를 돈 주고 사면 1,000분의 33, 3% 세율이 적용이 돼요.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4%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농지는 논이나 밭을, 오늘 제가 논이나 밭을 돈 주고 산다. 논을 돈 주고 샀다. 돈 주고 샀으면 취득세 세율로 몇 프로 적용이란 이야기인가? 3%. 그러면 상가, 지금 이 상가를 오늘 돈 주고 샀으면 몇 프로 적용이 되고? 4%. 농지가 아니니까. 상가는 논 밭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가 건물은 유상취득하면 4%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율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이제 그럼 주택으로 내려가요, 7번에. 주택, 유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주택은 예외예요. 주택은 6억 이하의 주택을 6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10, 1%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짜리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6억은 넘고 9억 이하는 세율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여기는 아직 보류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공부하시면 안 돼요. 주택을 취득할 때 9억 이 넘는 집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3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할 때 6억 이 안 된 집을 유상으로 거래하면 1%, 9억 이 넘는 집을 거래했을 때는 3%짜리 세율이 적용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세율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았어요. 그럼 그 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을 신축한 후에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밑에 있는 땅을 취득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적용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이 건물을 먼저 신축을 했어요. 신축한 후에 밑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땅을 먼저 사고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해 놓고 밑에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땅 사고 건물 신축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했죠?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밑에 땅을 샀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봐요? 일반 토지를, 일반적인 토지를 유상으로 거래하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고? 3% 농지가 아니면 4% 그럼 농지가 아닌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를 취득하면 4%예요. 그런데 대신에 주택을 신축해 놓고 밑에 땅을 사면 이 땅은 일반 토지가 되는가 주택의 땅이 되는가? 주택의 땅이 되니까 금액에 따라서 6억이 안 되면 1%, 6억이 넘으면 9억이 초과되면 3%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위에 주택의 건물을 신축하고 밑에 땅을 사면 세율이 더 올라가버린가? 더 내려가버린가? 내려가버리죠. 세율이 더 내려가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로 취득하면 4%인데 주택의 땅으로 취득하면 1%에서 3% 사이가 돼버려서 세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울 때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이 되면 그중에 낮은 걸 택해라, 높은 걸 택해라. 높은 걸 택해라. 더 이제 있죠. 그러면 주택을 신축한 후에 밑에 땅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높아진다? 주택이 아닌 세율을 적용해야 높아진다. 주택이 아닌 거. 그럼 그대로예요.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수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을 더 높여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낮추려고 먼저 집을 신축하고 나중에 땅을 사고 이런 행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세금은 더 물려버릴 거니까요. 세금 부과하는 것은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4% 적용이 되는데 집을 지어놓고 땅 사면 세율이 낮아지는 그런 걸 이용해서 먼저 건물부터 신축하고 땅을 사는 것처럼 꾸미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일반 토지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4% 물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동그라미 2번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한 페이 넘겨보시면 92페이지 보시면 종합정리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세율 종합정리해가지고 취득세 세율 정리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암기할 거예요. 몇 번 만에 암기가 끝나는지 오늘 하루 종일 갈지 아니면 한두 번에 끝낼지 그거는 스스로에 달려 있어요. 그냥 만만하게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암기를 못 하면 계속 할 거고 한 분이라도 틀리시면 연대 책임으로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이라도 립싱크를 하시면 또 할 거예요. 말을 안 하거나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계속 시킬 거고 그래서 또 소리가 안 나오는 분단은 그 분단만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처음에는 천천히 할게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6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 9억이 초과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를 상속을 받게 되면 2.3%.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처음에는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을 때는 2.8%.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공유 합의 총임물의 분할은 2.3%. 됐어요. 이제. 그럼 다시 한 번요. 이거 다 해봤자 2, 4, 6, 8, 10개네. 딱 10개. 10개. 자, 다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농지 상속? 2.3%. 뒤에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을 때는? 2.8%.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 증여 2.8%. 원시로 취득하면 2.8%. 공유분할 2.3%.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돼가네요. 잘 하세요. 이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개인 증여 3.5%. 비영리 사업자 2.8%. 원시 2.8%. 공유분할 2.3%. 됐어요. 이제.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92페이지에 예제 1번을 봐보세요. 해설 가리세요. 해설 가리시고 1번 문제를 보세요. 원시. 원시 취득은 2.8%. 농지 상속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농지가 아닌 걸 유상 매매로 취득하면 4%. 그럼 탑 틀렸네요. 3%라고 했으니까. 공유 합의 총의물의 분할은 2.3%. 2번 문제예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공유 합의 총의물의 분할은 2.3%. 원시 취득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하면 2.8%. 그냥 풀리잖아요. 암기 되어있으니까. 암기 되어있으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암기 안 되어있는 분들은 이게 문제예요. 제가요. 시험이 어렵다니까요. 제가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세일을 암기 안 해서요. 당연히 어렵죠. 제가 문제를 못 풀겠다니까요. 왜요? 세일을 암기 안 해서요. 암기 하신 분은 시험 문제 그거 어렵지 않았는데요. 제가 암기 해놓으니까 세일은 그냥 다 맞췄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세일 문제는 해년마다 두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와요. 출제의원이 출제의원 성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다섯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세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3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밖에 안 냈어요. 33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 밖에 안 냈어요. 34회 시험은 모르죠. 또 어떤 분이 다섯 문제까지 내버리려는 거예요. 세일 같은 거. 왜냐하면 중개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물어보면 우리 고객들이 와서 제가 이거 취득하는데 세일이 몇 프로예요? 그럼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도 무조건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는 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중개사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럼 한 번만 더 가보죠. 한 번 더 가고 잘 모르면 그냥 바로 넘어가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4%.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농지 상소 2.3%. 농지가 아니면 2.8%. 개인 증여 3.5%. 비용리 사업자 2.8%. 원시 2.8%. 공유 2.3%. 끝. 저는 다 암기할 줄 알아요. 저는 다 이거 그냥 다 암기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 3번, 4번 하는 이유가 제가 암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암기하시든지 이제는 그냥 알아서 두 달 뒤에 하시든지 이제 결정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네요. 93페이지로 가네요. 이제부터는 복잡해지네요. 특례 세율. 그런데 표준 세율이 이해가 되신 분은 특례 세율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표준 세율이라는 것은 표준. 지금 우리가 암기했던 세율 있죠. 지금 암기했던 이 세율이 표준 세율이에요.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그런데 그 표준 세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옛날 취득세 2%하고 옛날 등록세하고 두 개를 더해서 지금 취득세를 만들었는데 그 취득세의 세율이 이렇게 표준 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표준 세율 속에는 등기분도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등기분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들어있죠. 그러면 전번째 배울 때 이걸 배웠을 거예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그 물건을 이전해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하고자 할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잠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취득세로 물리겠습니다.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논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표준세를 속에 등기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등기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때 등기는 모든 등기의 원인이 들어있는가요? 취득 이전만 들어있는가요? 그렇죠.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만 취득세로 들어있는 거예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만 취득세로 들어있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로 가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특례세율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례가 있는 세율입니다.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례가 있는 세율입니다. 뭐가 특별해요? 그러면 어떤 것은 등기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리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안 물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다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세금을 물리면서 취득세에 부과하는 걸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별하다는 것은 두 개를 다 물리면 특별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세금을 물리는 걸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리면 특별하려면 특별하려면 옛날 옛날 취득세 2%를 물리는 게 특별하는가? 안 물리는 게 특별하는가? 안 물리는 게. 이걸 안 물리는 게 특별합니다. 그런데 등기분은 세금을 물리지 않고 등기분은 취득세를 물리지 않고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리지 아니합니다. 특별하려면 등기를 안 물리니까 옛날 취득세 2%도 안 물려야 특별하는가? 2% 물리는 게 특별하는가? 물리는 게. 둘 중에 하나만 물리면 양쪽에 둘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특별한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율을 특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표준세율 속에는 이 속에는 예전 2%와 이 표준세율 속에는 옛날 2%와 여기 플러스 등기분도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등기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2%와 등기분이 두 개가 더해져서 표준세율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연습해.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연습해 볼게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이 되는가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라고 그랬어요. 3%? 그러면 이 3% 속에는 옛날 물건값, 옛날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옛날 취득세 2%와 등기분 몇 프로와? 1% 등기분 1%를 더해가지고 3%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이 중에 특별한 경우가 되려면 특별한 경우가 되려면 두 개 다 둘 다 더해지는 게 특별하게 되는가요? 둘 중에 하나만 더해지는 게 특별한가요? 하나만 만약에 등기만 동그랍니다. 그러면 등기분만 세금 물린다. 그러면 2%를 물린다. 2%를 빼버린다. 빼버린다. 등기분만 물려라 그러면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라 그러면 전체 표준세율 3% 속에서요. 전체 중에서 몇 프로만 빼내버리면 된가요? 2%만. 그래서 2% 이름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 중과 기준세율을 빼버리면 등기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2% 자체를 옛날 취득세 2% 이름을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 다시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농지를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짜리 세일로 과세하는데 2.3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인데 그럼 2.3 속에 옛날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2%와 등기분 몇 프로와 0.3이 두 개가 묶여가지고 표준세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는 등기는 하지 않고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는 물리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는 물리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X 그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X 그었으니까 이 경우는 표준세율이다 특례세율이다. 특례세율인데 등기분은 세금 물리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옛날 취득세 몇 프로만 물린다? 2%. 그러면 그 2%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중가 기준세율 모르면 정부가 세금을 내란 대로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잘 모르면 뭘로만 그냥 해결하면 된가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내가 알면 법을 알면 세금을 줄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법무사님이 세금 내란 대로 그냥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줄일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덤탱이 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모르면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특례세율은 무지 복잡한 거예요. 엄청 복잡한데 근데 알고 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석해 볼게 하나씩 이제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것부터 연습해 봐요. 칠판만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한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옛날 치득세 2%와 등기분을 두 개 다 물리면 특례세율이다. 둘 중에 하나만 물리면 특례세율이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물리는 걸 특례세율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물리는 걸 특례세율을 하는데 등기분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등기분만 과세하니까 전체 표준세율 속에는 표준세율 속에는 2%도 들어있고 등기도 같이 들어있는가요? 2%만 들어있는가요? 같이 들어있죠. 같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등기분만 세금 물으라 그러면 이 중에서 무슨 세율만 빼내버리면 등기분만 세금 물린 거다. 2% 2% 빼버리면 되니까 그 2%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등기분만 세금 물려라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등기분은 등기분은 과세 제외예요. 그러면 표준세율 중에서 등기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까 등기에 대해서는 세금 물리지 않으니까 이 속에 무엇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등기는 빼버리니까 중과기준세율로 물리겠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틀이 잡히셔야 돼. 이 틀이 잡혀야만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안 잡히면 저거 지금 뭔 말하는 건지 분명히 뭔 말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요?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보고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다시 가요. 1번부터 또 한 번 가보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환매등기에서 등기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환매등기 동그라미 1번에 환매등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만 다른 거 착하지 마시고 등기를 동그라미 쳤다. 등기를 동그라미 쳤다 했어요. 등기 그럼 등기를 동그라미 치는데 특례 세율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세율의 특례니까 특례 세율이니까 등기가 동그라미 치며 치득도 동그라미다 치득은 X다. 특례는 둘 중에 하나요. 두 개가 있으면 치득하고 등기가 있으면 둘 다 있으면 특례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특례다. 하나. 그러면 등기가 이미 동그라미니까 2%는 같이 있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지려면 X 그거 보려면 되죠. 너는 X 너는 X 너는 없어져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분만 동그라미고 치득은 X니까 여기 치득은 여기서 치득은 옛날 이름이 뭐라 하겠는가 중과 기준세율 그러면 전체 표준세율 중에서 누구는 빼고 물린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등기만 한다 그러면 등기만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2% 중과 기준세율 빼고 물리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집을 당신에게 넘길 건데 넘겼다가 제가 몇 년 뒤에 다시 다시 사갈 테니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환매라는 것은 넘겼다가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넘겼다가 그 물건을 가져오니까 물건에 대한 2%를 물리겠다는 이야인가 등기분만 물리겠다는 이야인가 등기분만 물건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등기라는 것만 딱 동그라미 치면 등기만 동그라미면 특례는 하나가 X가 되니까 치득이 X가 되는 순간 중과 기준세율 2%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상속이네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기서는 체크를 상속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상속만 상속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속 그러면 상속이 나오면 여기 뒤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1가구 1주택을 상속을 받았거나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나는 사망자 이름으로 된 주택과 사망자 이름으로 된 농지를 이번에 내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사망자 이름으로 나누어야 된가요?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된가요? 바꿔야죠. 바꾸려면 뭐 해야 된가요? 뭘? 등기 저 등기 상속 등기 등기 하네? 등기를 해야 되네? 그럼 등기 하네? 등기 하네? 특례 세율이니까 치득도 동그라미다 치득은 X다 X다 특례니까요 해결했네요? 그럼 상속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나는 습관적으로 상속 등기 등기 동그라미네? 그럼 입으로 빼고 물리면 되겠네? 특례니까 연습해보죠 주택을 숫자는 쓰지 마세요 숫자 쓰시면 나중에 무슨 암호 해독을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암호 해독이 안 되실 거예요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몇 프로인데? 다시 가네요 다시 왔어요 농지를 농지를 유상으로 치득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네요 농지를 유상으로 치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치득하면 4%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농지 상속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개인들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단체가 증여받으면 2.8 원시 2.8 공유분할 2.3 암기 됐어요 이제 암기 됐는데 암기 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상속으로 농지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 등기 등기 됐네요 그럼 주택을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그랬는가요? 2.8 농지가 아니니까 2.8%의 세일로 과세하는데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으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으면 뭐에 대해서만 취득세에 물린다 그랬는가? 등기분만 물리고 몇 프로는 X 그어라 그랬는가? 2%는 X 그어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0.8%만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실제로 이걸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요 집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그 법무사님이 제가 상속을 하나 받았는데 2.8%를 적용해서 세금이 계산돼서 내라는데 이거 다 내야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법무사는 내려왔으면 내셔야지 뭘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집 없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 없는 걸 나한테 말하지 말고 법무사님한테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 말 했어요 그랬더니 네 했어요 법무사한테 내가 집 없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 중에 집이 없고 이걸 상속받은 게 처음이다 상속을 받아서 1주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2.8%를 적용하는데 우리 수업시간에 배운 거하고 달라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특례세율이 있는데 왜 특례세율 적용 안 하냐고 법무사한테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례세율을 이야기하니까 법무사가 그게 뭐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법에 특별하게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으면 특별히 등기분만 세금 물리고 2% 빼고 물리는데 왜 저한테 2.8%를 물리세요 하고 말했더니 그때서 법무사가 법을 차려보고 죄송합니다 2.8%이 아니라 0.8%이네요 그리고 그때 정경해 주더래요 가만히 있으면 2.8% 물리는 거예요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러니까 세법 모르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세법 모르면 돈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알면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돈 갖다 내는 거예요 내라면 내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으면 2% 빼주고 0.8%에 대한 0.8%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대한 무슨 등기를 하니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취득세 물린다 등록면허세 물린다 다시요 취득의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과세하고 취득세로 과세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합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들을 등기하면 무조건 등록면허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에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농지네요 그러면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세일로 가는데 농지 상속이면 앞으로 다시 가네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3% 농지가 아니면 4%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개인 증여 3.5 비영리단체 2.8 원시 2.8 공유분할 2.3 계속해야 돼요 이게 이 틀이 여기가 안 잡히면 특례 세일이고 뒤에 나오는 세일은 다 꽝이에요 꽝 이게 안 잡히면 이게 안 잡히면 뒤로 가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먼저 암기를 딱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된 상태에서 뒤로 가면 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일부터 암기하시라고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에 가서 흔들리지 않고 뒤에 것을 하나씩 하나 잡아낼 수 있어요 다시 가보네요 다음 농지를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우리 상속을 받으면 사망자 이름으로 된 농지를 내 이름으로 뭐를 바꾸면 된가 등기 등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예요 2.3%예요 그런데 2.3%에서 여기서 2.3 중에서 감면 대상의 농지는 뭘 말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쓰지 마시고 여기서 감면 대상이라는 것은 사망자가 농사짓고 있는 농지를 상속인이 계속 이어서 농사지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자가 농사진 농지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받은 내가 직접 경작을 하면 상속인이 사망자 대신 경작을 하시면 여기서 2%를 빼주게 돼 있어요 빼주고 0.3만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어 제가 서울에 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가지고 그 농지를 농사짓다가 사망하셨어 그런데 내가 이걸 상속을 받아서 내가 직접 경작을 안 하면 나는 몇 프로 세일이 적용이 되는데 2.3 2.3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상속을 받은 농지를 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는 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계속 경작을 하게 된다면 나는 몇 프로 세일은 빼주고 2% 빼주고 0.3만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알면 이렇게 세일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는 빼고 등기분 0.3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써놓으시면 안 돼요 숫자를 써놓으시면 시험 볼 때 타격이 있어요 이 숫자를 써놓으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연습하세요 3번 동그라미 4번 공유문의 분할 분할만 동그라미 치세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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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다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 등기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서로 쪼갰으니까 등기부를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거 다시 만들어야 된가 다시 그러면 분할했으니까 뭘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등기 분할했으니까 등기 등기 동그라미 쳤네 등기를 동그라미 치는 순간 등기를 동그라미 치는 순간 특례 세율이니까 2% 너도 동그라미다 2% 너는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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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또 암호 한번 또 분석해 볼게요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세율이 몇 프로인데 2.3 됐잖아 이제요 2.3 2.3인데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하면 그중에 몇 프로는 빼주겠다 2% 빼주니까 0.3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할 때 심무적으로는 2.3% 세율이 적용이 되는가 0.3만 적용하겠는가 0.3 등기분만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0.3이라 가지고 왜 2.3이라겠어요 왜 특례 세율을 만들려면 앞에 무슨 세율이 있어야만 특례 세율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표준 세율이 있어야만 특례 세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앞에 표준 세율을 2.3으로 임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 푸신 분들은 자꾸 뭐라 하냐면 아니 그냥 0.3이라 가지고 왜 2.3이라 하세요 막 그래요 아니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특례가 나온대요 그래요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특례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표준 세율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공유물을 분할할 때 2% 빼고 0.3만 물리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표준 세율로 물어보고 있는지 특례 세율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잘 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92페이지 왼쪽 예제를 다시 봐보세요 예제 1번에 보면 예제 1번에 보면 치득세 특례 세율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가 표준 세율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가 표준 세율이에요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 봐보세요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0.3이라고 돼 있는가 2.3이라고 돼 있는가 2.3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또 표준 세율로 그랬네요 표준 세율로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니은 번에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0.3이 아니라 2.3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율은 2%가 더해진 2%하고 등기가 더해진 게 표준 세율이고 특례 세율은 등기 또는 치득 둘 중에 하나만 물리는 게 특례 세율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물 이전으로 가보죠 이제 그럼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이전만 동그라미 채우세요 자 이전 건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했어요 자 그럼 건물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저 건물 건물 옮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건물은 위에 지붕이 지붕과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물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컨테이너 박스는 천장 지붕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천장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 보면 천장에 있든가 없든가 있어요 벽이 있든가 없든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건물 컨테이너 박스는 여기 놔두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럼 건물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건물을 옮기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옮기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은 지금 있는 이것만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가건물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저립식도 있고 저립식 옮길 수 있잖아요 건물 옮길 수 있어요 건물 그래서 건물 이전이 돼요 그러면 이전이 나오면 내가 옮겼으니까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이전했으니까 이전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등기 이전 등기 잊었으니까 당연히 이전 등기 하죠 이전했으면 이전 등기 그럼 여기서 거의 한 90% 틀리시네요 이제 여기서 그냥 무식 중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틀리고 있는가 맞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전 등기니까 등기 했네요 등기 등기 동그라미 쳤어 그럼 건물을 이전했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가격을 옮겼더니 가격이 증가돼 버렸네 지금 여기서는 1억짜리인데 옮기고 나니까 1억 천으로 가격이 뛰어버리네 그럼 건물을 이전하니까 가액이 올라갔어 그럼 가액이 올라갔으니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그러면 가액도 증가되고 등기도 해야 되니까 너는 특례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그래요 이 두 개 동그라미 치면 표준세율이 되는 거예요 가액 증가가 없네요 가액 증가가 없으니까 가액 증가가 없으니까 취득은 X다 동그라미다 X 그러면 가액 증가가 없으며 이전했더라도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해버린 거예요 안 물린다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등기 한 당해놓고도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는 안 낸다 낸다 왜 이전 등기는 취득세다 등록면허세다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취득세로 물린다 그런데 가액 증가가 없으니까 취득세 안 내는데요 그건 등록면허세 내는데요 이래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등기 원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그거 잡는데 1년 이상 걸리세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데 계속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년 내 질문하는 게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이거 1년 내 질문하세요 그 부분은 아니요 왜 이전에서 가액 증가가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물려요 그래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내야지 무슨 취득세를 낸대요 그래요 가액 증가가가 없으니까 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등기의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로 하라고 법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가액 증가가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래요 본인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법은 본인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법대로 법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이전에서 가액 증가가가 없더라도 뭐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되니까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되니까 취득세 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액 증가가가 없더라도 취득세 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6번에 끝에 보면 재산 분할이 있어요 자 재산 분할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 분할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을 분할했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처음부터 이 재산은 내 재산인가요 남의 재산인가요 전번주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넘겨받으면 남의 걸 내가 가져오는가요 내 걸 내가 가져오는가요 내 건 내가 내 것이에요 그거 남의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내 거예요 내 거 한 사람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건 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을 내가 돌려받았으니까 내 재산을 내가 돌려받았으니까 취득세 또 내는가요 취득세 안 내도 되는가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등기는 새로 해야 되겠죠 그건 등기를 해야죠 그러면 재산 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분할에 따른 등기분은 무슨 세를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취득세 특례세일로 취득세 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 빼고 전체 표준세일 중에서 2% 빼고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만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하면 재산 분할하면 등기를 변경과 설정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하는가요 이전 등기를 하는가요 이전 이전에서 등기하니까 이전 등기는 무슨 세를 물린다 취득세로 이 논리를 딱 잡으면 진짜로 세법이 쉽거든요 딱 그 규칙대로만 딱 나가니까 그런데 이걸 못 잡는 순간 막 애올라고 달라들고 하다 보니까 암기하다가 조금만 꼬여버리면 틀려버리신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이해가 조금씩 되고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법을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법이 접근되는구나 이제 아시면 그때부터는 재미있게 시작해요 여기예요 그 다음 7번 벌치하여 원목 통나무 생산했는데 원목 자 원목 동그라미 쳐보세요 벌치하여 원목을 생산했어요 나무 통나무 그러면 원목을 생산했으면 우리가 나무는 이 통나무 하나하나가 이게 이게 몇 개 몇 개 통나무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는가 몰라야 되겠는가 알아야죠 그럼 통나무다 뭘 매기든가 이름 번호 1번 2번 3번 번호가 매겨져요 통나무에 그 번호가 등기예요 번호가 등기 그럼 특례세율로 과세하려면 등기분에 대해서만 한 치득세 물리고 중가기준세율 2%는 안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그럼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특별한 세율이기 때문에 치득과 등기 모두 물리면 특별하다 둘 중에 하나만 물리면 특별하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물리면 특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한 페이 넘겨봐요 9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개수 있어요 개수 개수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수 개수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조하고 수리했어요 우리 집 수리했어요 집을 수리하면 내가 우리 집을 수리하면 수리하고 나서 등기부를 새로 등기를 다시 해야 된가 등기 안 해도 된가요 안 해도 되죠 자 수리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돼 그럼 내 건물을 수리하면 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면 내 건물의 값어치가 가액이 증가된다면 나는 치득세 2%는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내야죠 그럼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물려야 되겠죠 그럼 등기는 빼고 물리니까 치득에 대해서만 물리니까 표준세일로 물린다 중과 기준세일로 물린다 중과 기준세일을 뺀 세일로 물린다 여기가 중과 기준세일이니까 중과 기준세일이니까 이 경우는 중과 기준세일로 물린다 중과 기준세일을 뺀 세일로 물린다 중과 기준세일로 물린다 2%만 물린다 이 말이에요 등기 빼고 이렇게 면적 증가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치득세도 내야 되고 면적이 새로 늘어났으니까 등기를 새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특례세일이다 표준세일이다 표준세일인데 면적 증가는 옛날에 있었던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은 새로운 것은 무슨 치득이다 원시 새로운 건 원시치득이잖아요 그래서 원시로 치득했어요 그럼 원시치득은 몇 프로 세일로 적용하면 되고 2.8 알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 모르면 쩔쩔매고 계신다는 얘기 진짜 안쓰럽다는 얘기에요 아시는 분은 너무나 쉽게 그냥 2.8인데요 그러면 넘어가버리는데 아니 왜 이게 2.8인데요 그래요 그럼 표준세일 앞에서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내가 암기 아직 안 했는데 암기 안 하면 이제 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종류변경 동그라미 2번에 종류변경 지목변경 변경에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종류변경 지목변경 변경이라는 글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등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등기는 치득세에서 등기를 한다 등록면허세에서 등기한다 다시요 등기의 원인이 이 치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치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그러면 변경에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려야 되니까 등록면허세 그러면 치득세에서는 변경 등기나 지목변경 등기나 종류변경 등기는 치득세에서는 등기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왜 등기한다면서 X커블인가 또 그래요 지금 여기는 치득세를 치득세 등기를 이야기하는가 등록면허세 등기를 이야기하는가 치득세 여기는 치득세 그런데 변경 등기나 등록 변경 등기들은 치득세에서 등기 사항이다 등록면허세 등기 사항이다 등록면허세 등기 사항이니까 치득세 등기는 X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니까 특례의 세율은 여기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등기분을 포함해서 치득세를 물린다 등기분은 빼고 물린다 등기분 빼고 등기분 빼고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몇 프로 세금을 물리겠다 2% 2% 중과기준세 2%만 물리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동그라미 3번은 과점주주 과점주주 여기다 밑줄만 가보세요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지분이 몇 프로가 넘은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칭했던가요? 50% 초과 아,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이 사람은 그 회사에 물건을 치득한 사람인가? 주식을 치득한 사람인가? 주식 물건 아니에요 그 회사에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진 사람이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에 물건을 치득했다고 보는가요? 한 것으로 보는가요? 한 것으로 그러면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치득해서 치득이다 치득이 아닌데 치득으로 본다 아닌데 치득이 아닌데 치득으로 보니까 과점주주 자기들 이름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죠 자기 앞으로 등기 못하고 몇 프로만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 2%만 물리겠습니다 중간기준세를 2%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수입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입 외국인 소유 물건을 수입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네 그럼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서는 치득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수입한 사람에게 받죠 수입한 사람에게 받는데 세관에서는 등기까지 해주고 받는다 등기는 안 해주고 받는다 등기 안 해주고 세관 등기하는 데가 아니니까 등기 안 해주고 2%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등록 면허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쭉 8번에 동그라미 니은 번 앞에 무덤 무덤에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덤 무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덤이란 단어 그럼 무덤이 묘지예요 무덤은 취득세는 세금 물어야 돼요 무덤도 취득세 세금 물어야 돼요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면 일단 죽어버린가요? 살아있는가요? 죽어버리죠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몇 프로만 물리겠다 2%만 물리겠습니다 이제 디귿번에 임시 임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시 임시라는 이야기는 잠깐 쓰다가 그냥 부셔버릴 건물들이에요 임시 사용 건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들은 내가 잠깐 쓰다가 부셔버리니까 등기하고 쓰겠다 등기 안 하고 쓰겠다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쓰네요 대신에 1년도 안 되는 임시 사용 건물은 2%도 안 물려요 둘 다 X니까 둘 다 X니까 특례세율이다 특례세율 아니다 아니다 그럼 둘 다 안 물리니까 너는 피과세다 이게 이번 33의 기출문제예요 1년을 초과했어요 1년이 넘으면 취득세는 물어요 그래서 1년이 초과된 임시 사용 건물은 등기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등기 빼고 몇 프로만 2%만 해결되잖아요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이 이해가 되신 분은 95페이지 예제 문제 이게 아주 쉽게 풀릴 거예요 해설 가려보세요 1번부터 문제 지문은 읽지 마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등기라는 생각이 나는 단어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 상속 상속 그러면 뒤에 뭐가 간다 상속 등기 두 번째 분할 분할 등기 3번 이전 등기 4번 재산 분할 등기 개수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답은 5번 끝 등기하면 동그라미 안 하면 X 걸어놓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지문을 통으로 읽으면 안 되고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만 보고 문제를 접근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이 특례세일은 일반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중개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시험용으로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등기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따지시면 특례세일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잠시 쉬었다 갈 건데 이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건 쉬어야죠 다시 가네요 이거 잘 안 되면 그냥 수업할 거예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6억 이하 주택 1% 9억 초과 3%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개인증역 3.5 비영리단체 2.8 원시 2.8 공유분할 2.3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이 틀을 연습해 놓으셔야지 이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힘드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96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죠 5.5 5.5 5.4 6.4 6.5 10 10